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발표로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컸던 3차 양적 완화 효과는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 중 2천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겨우 2천선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5.23포인트 0.26% 내린 2천 2.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7거래일제 순맷을 이어갔고 개인은 7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2천선 돈파로 투심권에서 환매자금이 3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기관은 오늘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금융주, 소재업종이 오늘까지 QS3 호재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3% 넘게 올랐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과 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려하여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LG화학과 금호석유 등 화학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동안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 시장도 정리해주시죠. 3차 양적 완화 효과로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0.14포인트, 0.03% 내린 519로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이 5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컴투스와 위메이드, JCE 등 그동안 감세를 보였던 게임주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4% 넘게 급락했고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사람인 HR과 윌비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